네. 어느덧 저희 설 특집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됐습니다. 아예 마지막은 또 공수교대하고 그리고 몇 분이 또 주셨습니다. 박진행이 정통사극 매니아인 거 잘 아는데 이번에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 사극에서 사고가 났다. 꼴까닥 한 거. 진짜 반으로 갈리더라고. 뭐 그런다고 결방까지 해? 아니지. 그건 당연한 거지. 요즘은. 이거 진짜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딱 그 중간이에요. 제가 올리긴 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아쉽죠. 한참 두기 때 이제 왔는데 정도전 생명연장 2주 한 거 아니야? 보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방송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두 개 붙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대 대선이죠. 이게 진검승부야 사실은. YS하고 DJ 이제 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제3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도 대통령 나갈 거야. 종주용인 거 아니야. 그런데 14대 대선은 이해를 하려면 약간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나. 자. 노트한테 뺏겼어. 심지어 DJ 그때 위기였지. 어쨌든 1% 쳐야지만 3등이니까. 이게 2등이면 뭐가 좀 되는데 3등이니까 망한 거야. 그런데 89년에 총선을 합니다. 여기서 뒤집힌 거예요. 뭐가 뒤집혔냐. DJ가 서쪽으로 다 먹었네. 단숨에 제1야당이 되어 평민당이 평화민주당의 준말이죠. 김영삼이 3당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경남은 먹었는데 서울에서 평민당한테 진 거야. 김종필은 그냥 충청도만 먹었고.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이미 조주민이 있었어요. 지역감정이 본격화되는구나. 그리고 민정당이 과반수에 실패하죠. 그때가 아마. 그때가 270석 시대였는데 아마 민정당이 110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미달이 됐지. 그래서 89년 총선의 최대 승리자는 김대중이 된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DJ는 자신감이. 그러면 다음은 내가 되겠구먼. 이러고 있는데 9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불피디 그때 3살 때인가 그랬어요. 3살이죠. 변수가 빵빵 터져요. 뭐가 터지느냐. 우리나라 내부에서 터지느냐. 밖에서 터지기 시작해요.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태우가. 나 이 사람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중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그게 북방 외교예요. 그걸로 좀 재미를 봤어. 그래서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92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도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공. 정용진이 멸공하겠다고 하는 그 중공. 거기랑도 이미 밑으로는 다 교류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91년에 엄청난 성과를 하나 내죠. 뭘 내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성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남북한은 서로 유엔에 가입을 못했어요. 남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빅5 중에서 중국하고 소련이 반대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안 돼. 안 돼. 얘네는 국가가 아니야. 그런데 공산권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다섯 나라가 다. 그래 그럼 둘 다. 골.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남한하고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 즉 무력을 포기한 거야. 해봐야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통일을 할 때 흡수가 아니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하자. 그걸 북한은 연방제라고 하고 우리는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방제 말만 나면 빨갱이가 어쩌고. 야 공부 좀 하고 와. 아니. 멸공이고 반공이고 다 좋은데. 뭘 저 알고 얘기를 해라. 뭔 멸공이야. 그냥 나는 기득권이 좋아요. 이거지. 저는 친일파인 게 밝혀지는 게 싫어요. 그걸 맨날 멸공 반공이라고 포장을 하니 그게 먹힙니까? 나보다 나이 아래인 사람들한테 씨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특히 앤모 씨. 이 우리나라 행사에 참여했는데 자위대회가.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이 여기서 승부수를 뽑아야죠. 마 내가 삼당으로는 못 산대이. 그래서 난 그거 아직도 기억해. 2월 달이었을 거야. 속보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당을 합칩니다. 민자당이 탄성. 단숨에 그때 DJ가 90석인가 그랬고 민자당으로 합치니까 200 몇... 아무튼 그랬어요. 다 놀라요. 그중에 가장 충격은 뭐냐. 난리가 났지. 김영삼이 노태우 밑으로 갔다고? 아니, 변절이다. 변절이었어, 진짜 그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나온 거야. 우리 셋은 내각제 개헌을 합의했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 김영삼이 진짜 미쳤나? 돌았나? 그런데 김영삼이 승부산 승부사였습니다. 내 안 한대이, 때려친대이 하면서 차기 후보를 따낸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똑똑하지는 않은데 뚝씨만 하는 척만. 방법이 없었겠지. 김종필은 그때 소리지. 이거는 배신이에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쥐가 배신이에요. 해봐야 뭐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노태우와 김영삼의 기싸움인데 마, 내 없이 대선이 될까 같나?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 노태우가 마, 그럼 차기 대통령 나가세요. 이걸 해낸 거야. 그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대학을 입학했어요. 재수를 하고. 분위기는 어땠냐. 김영삼은 여전히 배신자죠. 노태우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간 배신자지. 그래서 대학가의 분위기는 그때 어땠냐면 그 비운의 구의학번. 아니, 들어가자마자 대선이야. 그런데다가 난 심지어 정외과야. 그러니까 가던 마타 그냥 대선 열풍인 거야. 진짜 심했어, 우리. 그러니까 선배들 두 명이 딱 오는데 딱 그런 것 같아. 야, 너 김대중이야? 백기환이야? 진짜 그랬어. 그런데 그 당시 내가 나이던 이낙의 정외과는 다수가 백기환파였어요. 노동외방죠.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좀 나도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그냥 묻어가면 돼. 예, 백기환 선생님 만세. 어차피 안 될 거 압니다. 라고 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DJ밖에 없는데요. 나의 가시밭길이. 추석 합격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애써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부터. 난 그때는 몰랐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올해로 딱 30년째야, 그게. 미쳐버리는 줄 알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기환이 어떻게 돼? 아무리 대봐야 표 한 2%, 3% 그런데 실제로 그때 백기환 씨가 1.7% 받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건 거기고 대학이랑 공간은 또 다르잖아. 그리고 인천은 원래 공장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원래 PD 형님들이 좀 센데야. NLPD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NLP은 민족해방. 그런데 NLP은 어떻게 했냐? 좋다. 그럼 우린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김민석, 송영길, 임종석 우리가 지금 586도로 나가 했던 그 양반들이 나중에 DJ가 그래서 땡겨온 거예요. 임종석은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 몰래 북한으로 김일성 만나러 왔다 거기서 잡혀온 거고 임수경하고 둘이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 그러나 어쨌든 92년 대선은 완전히 이제 이번에야말로 양김 씨의 정면 승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91년이었나 90년 말이었나 정주영이 총문회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내 돈 안 받은 정치인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총리는 뭔 소린가 했어. 당을 만든 거. 그게 국민당이에요. 심지어 한때는 잘 나갔어요. 왜? 정주영이. 제가 아파트 지어봐서 하는데 아파트값 이거 다 뻥입니다. 방값 아파트. 먹힌 거야. 한때는 열풍이 팔았어. 한때는. 그런데 김영삼이 큰일 난 거지. 왜 큰일이 나냐. 여기서부터는 잘 아세요. 김대중 씨 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나올 게 뻔했어요. 서울, 전라도. 그런데 이게 슬픈 거라. 그럼 서울은 왜 표가 많이 나올까요? 웬 것 같아?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갔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거야. 그럼 나머지 동쪽을 갖고 김영삼하고 정주영이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주영이 회심의 한방을 준비하죠. 그게 뭐냐. 나. 쟤네 저 민자당 애들 모여서 이상한 거 한 다음에 가서 녹취 따와. 그래갖고 초원 복국집에다가 그때는 이런 녹음 어플이 없을 때 아니니까 도청 장치를 한 거야. 그래서 보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는 발언이 나온 거야. 이 발언을 주도한 게 누구냐. 바로 유신헌법을 작성했고 박정희가 총회했으며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 정신적 지지 역할을 했던 김기춘입니다. 이때 또 나온 거야. 대단한 양반이지.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야. 야. 이번에 TK, PK가 다 뭉쳐서 김영삼님 밀어주지 않으면 우린 다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 발언이 나온 거야. 국민당이. 오케이. 됐다. 이건 관권 선거이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선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갔어. 처음에. 와. 그런데 이게 지금하고도 굉장히 네. 굉장히 역풍이 부는데 어떻게 불었냐. 만들어진 역풍이 불기셔. 어떻게 불었냐. 야. 그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끼리 밥 먹다가 얘기한 사담이다. 여기서 또 나온 거야. 사적인 대화다.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인 공무원들이 누구냐면요.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이런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일치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금지되어 있죠. 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대놓고 해야 돼. 우리 다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죠. 그런데 이건 사담이야. 그러면서 프레임을 어떻게 전하느냐. 도청한 새끼가 더 나쁜 새끼지. 이렇게 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공익재보 한 놈이 보득놈이 된 거야. 그래서 피해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정주영이 확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야. 물론 정주영의 선거방식도 문제는 있죠. 결국 네거티브잖아.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요즘 국힘이 물타기를... 왜 김건희 씨에 대한 네거티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증하고 네거티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한 끗 차이거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증이었죠. 그런데 정주영 씨가 하나 미스한 게 있었던 거야. 돈은 있지. 그런데 뭐가 없었을 거야. 글쎄요. 뭔가 권력기관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역풍에 속충수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동의하는데. 만약에 정주영이 당선돼도 문제야. 그럼 트럼프야. 기업인이었죠. 완전히 기업인이었죠. 기업인은 기업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로 밀어붙인 거야. 야! 기업인이 대통령 되는 것도 가당차는데 불법으로 도청을 했대. 그래서 정주영이 작살이 났 거야. 그런데 이 타격을 누가 그대로 입냐. 그럼 누가 타격이 있겠어요? 그러면... DJ죠. DJ죠. DJ도 솔직히 은근히 즐... 에이, 저것들이 분열을 하면은 나는 아무튼 40%만 만들면 어떻게 당선이 될 것 같은디? 라고 하는데 국민은 갑자기 확 쪽... 국민의당... 미안해요, 철수야. 국민당이 갑자기 확 쪽으로라들고 TKPK가 오히려 집결을... 게임이 안 되죠.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92년은 잊을 수가 없거든. 선배들한테 온갖 개구박 당하면서 그나마 소수 있던 선배들하고 그래서 형,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죠.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맞는 거죠. 근데 꽈만 가면은 막 저 이상한 놈으로 봐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물론 그 선배들도 나중에 지금 막 혼란 깨는 짓을 하긴 하나. 92년은 그렇다 치고. 92년 당시 인천 인하대의 분위기는 그냥 무조건 백기환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그거 뭐야. 요즘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교에 사람들만 가지고 대선하면 심상정에 당선 여러 번 됐어요. 내가 진짜 백기환 선생님이 아니, 근데 그분 진짜 훌륭하신 분인 건 맞아요. 10%만 나왔어도 내가 진짜 미친놈처럼 뛰었을 겁니다. 근데 까보니까 1.7%야. 와, 진짜 찻잔 속에 태풍이란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어. 근데 더 잊을 수 없는 거. 왜? 백기환 1.7% 얻으니까 좋냐? 그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냐고. 완전히 나쁜 놈 됐네. 나도 그때 못 참은 거야. 깨놓고 말해서 당신 라인 안 섰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말 똑바로 하라고. 우리 때는 군기가 되게 너 이 씨 선배한테 복 가고 있네. 얼마나 차이 난다고. 말 똑바로 해? 난 이제 반쪽은 버리고 산 거죠. 아이고.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엮어. 김영삼이 당선된 게 더 속상하지. 물론 자기 말대로 호랑이 굴해갖고 호랑이를 잡았습니다만 당선됐을 그 당시 92년 12월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고. 야, 변절한 사람이 당선된다고? 그때가 내가 21살 때요. 제가 딱 그 느낌이네요. 제가 2012년 대선을 봤을 때. 내가 성인이 돼갖고 처음으로 뭔가 권리를 행사했어.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을 어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지역감정으로 대통령이 된 걸 난 처음 본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2년 대선. 그리고 그 나이 때는 그래. 왜? 내가 생각한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빗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틀린 거야? 세상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 시작하거든. 아이뚜 기억나. 저도 대학생활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냥 잠깐 넣고 나자면 2012년 대선 때 제가 동아리 공연 때문에 연습을 갔어요. 다 같이. 저는 투표를 하고 갔고 투표 다 같이 해서 모였으니까. 연습을 계속 하니까 출구조사를 하고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막 축제 분위기인 거야. 나 빼고. 나만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 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축제 분위기인 거야? 다들 박근혜를 밀었으니까 그때. 나 빼고 다 박근혜야.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정말.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어질 공속에 대해서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이제 박근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제가 또 불멸의 신화는 셈이죠. 이제 택시 기사자씨하고는 싸우다 싸우다. 알지? 평생 택시나 쳐보라라 이씨 이러고. 기사님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너무 짜증 났어요. 진짜 뭐. 뇌물 먹다가 뭐 푸엉이 바인가 뭔가. 와 진짜 너무했다 정말. 내가 안 때린 게 다행이야. 와 너무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최종 한 세 자리 왔다가 그때는 좀 몸이 좀 저. 진짜 뭐 죽여? 이 억까지 갔어. 근데 그냥 내렸어. 내리면서 택시비 8천원인가 그냥 만 원. 진짜 던졌어. 원래 사람들 돈 던지면 안 되죠. 사람 같지도 않고 돈 졌어. 거슬름 그거 쳐봤고 평생 택시. 그걸 두 번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이 노 대통령님 돌아가실 때고 한 번이 박근혜 당선된 날이야. 그때는 내가 술이 완전 꼬라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엔 될 줄 알았거든. 물론 나중에 알겠지. 김한길이 개이씨. 진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로 했던 선거였거든. 민주당 조직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되겠다 싶었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좌전을 처음 맛본 게 92년 14대 대선이었어요. 어떻게 저 변절자가 되지? 근데 네가 한다는 소리가 100개 하나 안 돼서 좋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잡아. 어? 그때 스크라치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솔직히 그대서부터 피디 형님들은 굉장히 많이 점점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가냐면 그래도 내 신념은 옳은 거야. 너무 신념만 찾으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뭐 민주노동당, 포박진보당, 정의당으로 이렇게 피어났는데 그걸 또 말아먹고 있는 게 지금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통진당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민주노동당 땐 그래도 약간 힘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도 따져보면요. 끊임없이 NLPD가 합쳤다가 찢어졌다 합쳤다 찢어졌다 그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 14대 대선은 국민당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이건 YS가 무조건 되는 거였죠. 보고 있는데 표차가 점점 벌어져. 그래서 DJ가 그때 에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1차 존경을 그때 한 거야. 그리고 95년인가 96년 초까지 영국 유학을 갔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때 어땠었냐. IF가 안 터졌으면 DJ는 출마 안 했을 거야. 근데 IF가 터진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야 그 IF때문은 한 달 전인데 이렇게 말이 돼? 제가 말씀드렸죠. DJ는 그때 어디 있었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조만간 작살난다는 걸.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외부에서는 이미 96년부터 경고등을 계속 날렸어요. 야 한국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니네 지금 왜 돈 갖고 돈 놀이해? 돈 갖고 돈 빌려서 돈 놀이하더라? 우리나라 언론만 보도 안 한 거야. 특히 어디? 조선. 문제없다. 괜찮다. 그래서 다음 가장 버라이어트 했던 15대 대선은 이제 2월 초에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고. 자. 들어가. 号. hört. 다음 영상에서再见. 감사합니다.